대구 와 진짜 계산에 유튜브인데 친구들이랑 미찌 친구들이랑 화이팅 자주 왔는데 여기서 공개한 팬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미찌가 저희 1위를 시켜주셨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날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은 민찌들 보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워요 민찌 민찌 날자, 민찌 민찌 날자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저 눈이 되게 좋아서 민찌랑 저 뒤에랑 밥을 먹어요 지금 너무 잘못 먹으셔서 너무 좋은 줄 알았다고 섭섭하시는데 여기서는 다 보여요 진짜 많으시다 오늘 저 슬로건에 있는 머리 했어요 슬로건에 있는 머리 했어요 여기 이 머리 슬로건 오늘 일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셨어요? 다들 어떻게, 팬사 전에 여기 조금 놓으시다가 맛있는 거 드시고 멋지셨나요? 어? 대답 소리 보니까 밥 안 드셨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추천드려요 아 맛있게 얼마나 많은데 저랑 리아랑 프랜스에서 옛날에 칼라봉 칼라봉 나는 미진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여기 떡볶이 맛집 있는거 알아요? 집 썩떡볶이 아 여기가 저거 여기서 말해주세요 여기 어까나는데 여기 피자집만 먹고 있어요 어? 갈라갈라 우와 우리 그 한방 맞아 나도 피자고 있었잖아 우리 피자집 이거 없어졌어 저희가 진짜 연습생 때 코엑스를 없었거든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만났고 나온거 진짜 많을거에요 저 혼자서 많이 한거에요 진짜로 아니 저희도 이제 제가 옛날에 코엑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많은 선배님들이 팬사인을 하는거 봤거든요 네 지금 뭔가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팬사인을 하고 있는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성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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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진 덕분에 이런 데서 팬사인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치 고마워요 그치 우리 인사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인사는 1층 미치 안녕 안녕 2층 미치 안녕 좋아 좋아 시행이죠 1층 미치 안녕 2층 미치도 안녕 2층 미치도 안녕 안녕 우리 미치 여기도 있어 사이드 미치도 안녕 사이드 미치도 안녕 와 고마워요 안녕 미치도 제가 오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미치도 다 눈에 담아갈거에요 채라마 잡아도 진짜 이쁘다 어디? 저 뒤에 보여? 아 와 와 다들 카메라를 와 다들 멋있어요 아 호텔을 아주 사진찍고싶겠어요 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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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달라달라 채우신 분들 오셨고 또 우리 아까 소리질러주셨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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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우리 우리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한 번 보셨어요? 네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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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와 말도 안 돼 언니 진짜 이제 더 오면 물어봐 어떻게 기분이 이상해 아 근데 진짜 마스카 이렇게 되니까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낙하시는 분 있나봐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아니 이게 팬분들이 많으니까 기분이 어땠네 이게 나 막 춤추고 싶어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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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심 fre help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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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라 이외 recreate awfully 고마워요 난 오늘 이 친구 닮았대 나 오늘 이 친구 나갈게 아니 다 닳은 거 같아 어깨 안 넣어 귀여워 나 얘 미미미도 받았어 귀여워 뭐야 대박 거기 포기하시는 분들도 힘쓰렸어요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편한 시간 내줘서 와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오늘 일요일 오후잖아요 중요한 시간인데 진짜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 빅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빅루산 보시는 거 전 다 뽑아야 될 거 같아요 일단 둘 다 이렇게 둘게요 천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을 다 밟고 이제 생방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사실 미진이가 메이크업을 예쁘게 반하고 갑자기 울었어요 갑자기 울었어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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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볼 거야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딱 에어컨 내 쪽을 틀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얼굴 뽀뽀하다 어? 연기 한 번 하자면 연기 유진이기도 잘해요 그 너 누구야 엄마 얘기해도 잘해요 어제 50분 이거 너 누구야 마무리랑 나는 그것밖에 몰라 이거 있잖아요 저랑 미야랑 에스타에서 진짜 둘 다 잠시만 대사가 대사가 뭐였지? 당신을 당신이 사라지게 되잖아 아 당신 아 원령수 앞에서 너무 좋아 코가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손에 네이팬이 부었어 아 아 그거 보여드릴까요? 코가가 고구마? 아 근데 나 목소리 커요 아 여기 너무 크잖아 멀리에서 여기 사람들 막 귀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아 마이크를 좀 더 까서 아 이거 해야겠다 자 해볼게요 달걀 달걀 그럼 나부터 해? 어 맛있다고 해? 맛있다 맛있다 어머니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아니 영희엄마가 콧밥해서 호박고구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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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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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호박고구마 호박 내가 호박 halten тобой 조건 저는 호박고구마 진짜 좋아해 약간 엄청wiet 包 나는 반고구마 물고구마 물고구마는 similar 미리 물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는 닭고구마에요. 근데 고구마가 짱인 것 같아. 고구마. 꿀고구마. 닭고구마. 난 꿀고구마. 나도 꿀고구마. 저희가 고구마를 그만큼 좋아하냐면요. 저희 식사 대용으로 말랭이도 진짜 자주 먹습니다. 고구마. 조심하셔야 돼요.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는 한 3개 10명이에요. 생각보다 간식은 적합하지 않다. 맞아. 미찌 우리한테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전혀? 전혀? 저희 그거 먹었어요. 그 인기다이오 샌드위치. 아. 여러분. 저는 이 샌드위치가 샌드위치가 아니고요. 이 샌드위치가 아니고 그 약간 매점에 있는 맛있어요. 제가 장버터랑 새우 샌드위치는 기회랑. 다음에 기회랑 뵈면 V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좋아. 고구마 샌드위치도 있고. 계란 샌드위치도 있어요.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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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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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떡갈비. 갈빅. 갈빅. 어때? 그거는 진민채. 진민채 맛있었어요? 저. 다 맛있었어요. 진민채. 진민채 맛있었어요? 아. 우리 저번에. 우리 주먹밥. 우리 주먹밥. 우리 주먹밥. 아. 와. 빙크 진짜 맛있었어. 와. 못 드신 분들도 다음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맛있다 준비할게요. 중요하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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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 사랑해요. 내가요. 민지가요. 흥빵하면 소중해요. 제가 얼굴을 외우려고. 이렇게 흥빵하면. 괜찮은데요. 소녀분들 많고. 맞아. 항상 와주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오늘. 그리고 먹기가요에서. 1위. 진짜. 진짜. 아. 저기도 학습하시고. 사실. 12번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상황인데. 정말. 이번 활동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진짜 멋잇을 것 같아요. 민지가. 저희. 이치를.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이치 멤버들도 너무 멋있어요. 정말. 선생님. 저희 민지가. 진짜.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다 멋있어요. 되게 예쁘고. 아름답지. 저희의 진심입니다. 진짜로. 이치들 제일 멋있어. 아까 고맙다고 말해도. 어떻게 또. 더 표현을 해 드려야 될지. 진짜. 아니. 우리가 고마워. 정말. 맞아요. 이치가. 이렇게. 통사할 때. 학년 한 명 이렇게 와서. 데뷔해줘서 고맙다고. 너무 진심. 그래서. 진짜 되게.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 정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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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우리. 같이. 진짜. 편지도 너무너무 잘 읽고. 진짜. 민지가 해준 마음을 들으면. 저희가 정말. 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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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이메일을 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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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입덕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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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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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모습을 눈에 담고 기억하기 전에 딱 생각하고 기분 좋게 잘하니까 참여할게요. 민찌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서고있고 지금 다음 뵙는데 가시는 길에 진짜 조심히 가시고 우리 인찌민찌 알자 할까? 인찌민찌 알자? 좋아요. 인찌민찌 알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영등급 제일 많은 사람들 한 번 인찌민찌 알자 하는 거 아니야? 인찌민찌 알자! 인찌민찌는 내가 알려줄게요. 뵙하면 인찌민찌 날자하고 손을 이렇게 날면 돼요. 알겠죠? 인찌민찌 날자예요. 인찌민찌 알겠죠? 다 예서야? 알겠죠? 알겠죠? 인찌민찌 손을 위로 손을 내밀어. 다 내밀어. 다 내밀어. 귀여워. 살았다고 해줘. 인찌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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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찌민찌 구독과 같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집사하게 조심히 가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고마워요. 준비됐죠? 지금까지 민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십시요. 진작 Wen 조심히 scrolling. 미쳐라요 사령아 미쳐라요 미쳐라 아들스러워 아이템 진짜로 이거 못 힘들거에요 와바 expectations 와바를 내려놓고 아는 못먹어서 바로 어디 맞고 조심히 들어가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2, 3, 2, 1 3, 2, 1 3, 2, 1 4, 5, 6, 7, 8 3, 2, 1 4, 5, 6, 7, 8 5, 6, 8, 9, 9, 10 5, 7, 9, 10